네, 저번 시간에 행정수동, 특히나 취소수동의 절차에 대해서 수동요건과 본안심리절차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오늘 책을 보면서 행정수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책을 보시면 344페이지 행정수동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같이 한번 봅니다 일단 의의에서 행정수동이란 법원이 행정시판위원회라는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부와는 독립된 국가위가 아닌 법원이 행정법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수동에서 앞으로도 당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원고, 수동제기한 원고와 수동의 상대방인 피고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피고의 소재기에 의해 이를 심리판다 하는 정식재판 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건 볼 필요 없고 345페이지 보시면 박스의 행정수동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주관적 수동으로서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의무 다툼이라는 법률상 쟁송을 소외대상으로 하는 행정수동으로서 처분 등에 대한 권리의무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는 항고수동과 처분이 아닌 비걸러 적용에 대한 권리의무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는 당사수동 일단 항고수동은 적극적인 처분이 발령됐을 때는 항고수동으로 취소수동과 무효동확인수동이 있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이 바로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부나 부작이 했을 때는 거부라면 거부처분 취소수동과 무효동확인수동 부작이라면 부작이법확인수동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수동은 그냥 수동의 형태가 무슨 무슨 청구수동이라는 이행수동과 확인수동이 있다고만 하시면 되고 민중수동과 기관수동 제가 이거는 두 가지다 객관적 수동으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소재기가 허용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법률상 쟁송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의무 다툼에 대한 수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원래는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민중수동으로 선거 무효나 투표 무효확인수동이나 기관수동으로 조례안제의결 무효확인수동이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박스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갑니다 넘어가시면은 346페이지 행정수동의 한계 행정수동으로 국민이 제기했을 때 법원이 그러한 행정수동에 대해서 본안심리를 해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느냐 만약 이 한계를 넘어선 연역에 대해 행정수동을 얘기하면 법원은 본안심리에서 판결 내릴 권한이 없으니까 본안심리를 못하는데요 행정수동의 한계는 적으실 필요 없고 사법본질사 한계 권력분립사 한계 헌법명문사 한계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 헌법명문상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게 헌법64조사항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나 제명은 헌법에서 명문으로 법원에 제소 수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국회는 국민들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거를 통해 뽑은 민주적 적략성이 가장 높은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대표자로 선거를 통해 뽑지도 않은 판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만든 헌법에서는 국회가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자격심사나 제명에 대해서는 바로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의 수동 제기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기하면 법원은 우리한테 심판고난이 없다고 각하해야 돼요 단지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없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결처분이나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수동 대상이 됩니다 시험 문제의 질문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나 제명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수동을 제기할 수 없다 이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력분립성 한계는 우리나라 행정수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로 문명 항구호수동으로써 우리나라 행정수동법의 이름이 없는 항구호수동으로 13 유형에서 적극적인 처분이 나오기 전에 미리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 내가 음주운전 안 했으니까 서울지방청장이 면허 취소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면허 취소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성이나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정행위를 안 하고 있을 때 효과가 바로 의사 면허를 나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무이행 수동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판례는 우리나라 행정수동법에는 취소 수동, 무효동 확인 수동, 부작위 법 확인 수동 이렇게 세 가지만 항고 수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정수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고 수동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명 항고 수동으로 의무이행 수동이나 예방적 부작위 수동은 우리 현행 행정수동법 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다스도와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사법분질상한 게 행정수동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원이기 때문에 행정수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상 쟁송 이것만이 행정수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법률상 쟁송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이 아닌 것은 행정수동의 대상에서 제외돼서 법원은 수동, 무권, 형결로 각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행정수동법 규정이나 행정수동의 한계에 대고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보겠습니다 법률상 쟁송 그랬을 때 두째 글부터 오른쪽 오시면 우리나라 법원조직법 2조 법원조직법은 법원이라는 기관의 권한, 직무범위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인데 법원조직법 2조 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헌법 64조사항,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제명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바로 모든 법률상 쟁송을 심판하고 법률상 쟁송은 법원이 당연히 심판할 권한이 있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해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갖는다 한마디로 법률상 쟁송은 헌법 64조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제명 제외하고는 법률상 쟁송은 법원이 당연히 심판할 권한이 있고 법률상 쟁송이 아닌 것은 법원조직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라고 규정하여 사법작용은 그 대상에 있어서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법률상 쟁송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대한 법적용상의 분쟁을 의미한다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의무 다툼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347페이지 구체적 사건성을 결여한 행정 쟁송 추상적인 규범 못생긴 사람한테는 면허 취소해야 된다 이 시행령이 국민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법원의 취소소통도 얘기하면 법원은 각하예요 그 이유는 이거는 추상적이잖아 고유한 이름이 들어가야지 구체적 교율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못생긴 사람 면허 취소해야 된다 이거는 이 시행령이라는 이 법규명령은 고유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구체적 교율이 아니라 추상적 교율이야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시행령에 대한 권리의무 다툼은 추상적 권리의무 다툼이지 구체적 권리의무 다툼이 아니니까 바로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 시행령에 대한 취소소통 못생긴 사람한테 면허 취소해야 된다라는 시행령에 대한 취소소통 얘기하면 법원은 대상적격 바로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수송이라고 해서 각하합니다 왜냐하면 판례는 앞에서도 얘기했고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행정청의 어떤 적정 행위가 항고수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려면 다섯 가지 개념증표를 갖춰야 되는데 그중에 두 번째 개념증표가 뭐냐면 구체적 교율이어야 돼요 그런데 추상적 교율인 경우에는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바로 추상적 교율인 행정입법에 대해 취소소소통 얘기했다 법규명령에 대해 법원은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수송이라고 해서 대상적격 행결도 각하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양가로 2번 반수적 이익에 대한 분쟁 반수적 이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권리라는 게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 권리잖아요 권리가 성립되려면 먼저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이 특정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한 지지가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사위보호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특정된 사람의 사위보호한 지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법이 있고 그 법이 특정된 사람의 사위보호한다 그러면 이건 권리가 돼요 그런데 법은 있긴 해 그런데 그것이 특정된 사람의 사위보호한 지지가 없고 오로지 불특정한 모든 국민의 공익을 보호한 지지밖에 없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누리는 특정 국민의 이익은 반수적 이익 권리가 아니라 반수적 이익입니다 이건 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의료법에서 모든 의사들한테 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될 의료법에 의해서 의무가 부과돼 있어 그런데 그런 의료법의 지지는 특정된 몇몇 환자의 이익을 보호한 지지는 없고 불특정한 모든 국민의 보건상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한 지지밖에 없지 않아 그러므로 만약 어떤 특정된 A라는 국민이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들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의료법에 의해서 부과돼서 의사로부터 환자 진료를 받는다 할 때 그 환자 진료를 받을 이익은 권리가 아니라 반수적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반수적 이익이 침해받은 사람이 만약 수동 제기했다 그러면 반수적 이익은 권리가 아니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다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지 않아서 법원은 각하하는 거예요 정확히 수동요건으로 얘기한다면 만약 반수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취소 수동 제기했다 그러면 법원은 우리 행정수동법의 원고적격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요구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월요일날 광의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했죠 권리가 침해된 사람한테만 원고적격이 인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수적 이익이 침해된 사람은 제3자는 바로 권리가 없으니까 법률상 이익이라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법원은 각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십니다 자세히 볼 법 관적 수동, 기관수동과 민중수동은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의무 다툼이라는 법률상 쟁송이 아닌 것에 대한 수동이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소대기가 허용된다고 얘기했죠 단순한 사실 행위는 사실상 결과만 실현시킬 뿐 국민의 권리무부 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니깐 당연히 법원의 수동 대상이 못해요 그 다음에 학술, 예술상, 법적 해결 가능성, 통치 행위 통치 행위는 앞에서 언급을 조금 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의 계엄 선포나 이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법원의 수동 대상에서 제외된 행위를 말하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논의니까 그냥 통치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의미가 된 행위로서 법원의 수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행위로서 조약 체결이라든지 전쟁 선포, 계엄 선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특별한 정보 관계에서의 내부 행위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과거 독일에서는 19세기 독일에서는 공무원, 군인, 교도소 재소자, 국공립학교 재학생들한테는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내려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수동 대상에서 제외돼서 각하하는 그러한 이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이론이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파면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수동을 제기해서 본안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은 특별 권력 관계, 특별 행정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수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 부당한 재량 행위 부당이라는 건 뭐예요 재량의 한계를 넘진 않아서 위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적법인데 가장 공익에 적당한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은 거 이게 이제 부당한이라고 부당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제가 항상 행정행위 중에 재량행위에서의 하자 중에 위법은 아닌데 바로 적법한데 가장 공익에 적당한 재량권 행사하지 않은 이걸 부당한 재량행위라고 했는데 부당한 재량행위도 어쨌든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의 개념에 해당해서요 취소, 수동의 대상은 수동요건은 같죠 단지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부당이라는 건 무조건 제가 적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적법, 부당한 재량행위는 위법이라는 수동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수동의 본안에서 기가 판결을 받을 뿐입니다 자세히 볼 필요 없고 학술에서는 발견됐습니다 권력불리 원칙에서 온 한계로써 행정위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시 행정해달라는 의무행수송 판례와 판례는 모두 부정한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헌법상 예외는 국회가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징계나 제명처분은 헌법에서 명문으로 법원의 수동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 350페이지 행정수동의 종류 내용에 의한 분류 행정수동법은 행정수동을 내용에 따라 항고수동, 당사수동, 민중수동, 기관수동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항고수동과 당사수동은 개인의 주관적 공권 그리고 권리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수동 그리고 권리의무 다툼 사람과 사람과 아니라 권리의무 다툼 이런 법률상 쟁송을 소위 대상으로 하는 주관적 수동인 반면 민중수동과 기관수동은 공익실현 또는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수동입니다 항고수동 항고수동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그 처분 등에 대한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수동입니다 적극적으로 발령된 처분 등이나 행정위에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위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수동이 항고수동이에요 그러니까 권력관계에 대해서 제기하는 처분 등에 대해서 제기하는 1. 치소수동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치소 변경 후한 수동으로 그 성질은 형성수동 여태까지 유효한 처분을 치소 판결을 통해서 무효로 만드는 형성수동이라는 것이 통솔 판례입니다 수송물 그러니까 본안에서 판단해야 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수동물에 대해 통솔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고 있다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됐고요 무효동 확인수동 무효동 확인수동 옆에다 제목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무효동 확인수동은 처분 등에 대한 무효확인수동 유효확인수동 존재확인수동 부존재확인수동 실효확인수동 이렇게 다섯 가지를 포함해서 무효동 확인수동이라고 합니다 처분 등 행정위에 대한 무효 유효 존재 부존재 실효 확인수동 이걸 모두 포함해서 무효동 확인수동이라고 해요 시험 문제에서 철거명량 부존재 확인수동은 우리나라 행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무효동 확인수동에는 무효 유효 존재 부존재 실효 확인수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 등에 대한 부존재 확인수동은 우리나라 행정수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동입니다 무효동 확인수동에는 무효 유효 존재 부존재 실효 확인수동이 있어요 아시겠죠 부작용위법 확인수동 행정청의 부작용위법임을 확인하는 수동으로서 성질은 확인수동이다 당사수동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양가로 3번 민중기관수동 민중수동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된 행위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위 자신의 권리침해와 상관없이 권리유무 다툼이 아니에요 법률상위성이 권리와 관계없이 그 시정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수동이고 기관수동이란 국가공공단체 기관 사람이 아닌 기관상호 간의 권리유무 다툼도 아닌 권한의 일부 그 행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사람이 아닌 기관상호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제기하는 수동입니다 양자는 모두 사인의 국세의 권익침해와 무관하게 행정법규에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수동으로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소재기가 허용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기관수동이나 민중수동을 제기했다 그럼 법률상 행송이 아닌 것에 대해 수동되게 했으니까 법원은 우리가 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각하합니다 무명한국어 수동 우리나라 행사법에 규정돼 있잖아 한국어 수동으로서 의무 의무이행 수동과 예방립부작의 수동은 이미 앞에서 했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둘 다 인정 안 한다 이렇게 했죠 성질에 의한 물류 형성해서 이행해서 확인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각수성 상황과 관계는 나오긴 하는데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행정수동법 다 배우고 나서 봐야 되고 355페이지 취소수동 우린 일단 취소수동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웁니다 취소수동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격하는 수동을 말한다 성질은 취소수동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수동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의무 다툼을 소외 대상으로 하는 주관적 수동으로서 이해성질에 대하여는 형성수동법 확인수동설들이 있습니다만 끝에 줄 형성수동설이 통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취소수동의 수동유권으로서는 관할권 재판관할 신급관할 취소수동은 1심은 지방법원급인 행정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신급은 사물관할 원래 민사사건은 단독판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부 판사 3명이 모인 재판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사상사가 다 그런데 행정수동은 오도지 합의부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판결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관할 취소수동은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들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그 관할 법원이다 앞에서 얘기했죠 서울시장이 처분 내렸을 때는 서울시장인 행정청이 소재하는 소재들을 관할하는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된다 단지 행정법원은 서울에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됐고 다만 중화행정기관 또는 중화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행정각부장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행정각부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원래 국토교통부장관이 피고면 피고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소재자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어디냐면 세종시 충남이거든요 대전에 행정법원이 없으니까 대정지방법원이라는 본원의 취소소통 제기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자 행정법원 대법원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행정법원의 취소소통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세종시에 있으니까 세종시라는 충남을 관할하는 대전행정법원은 없으니까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하면 되는데 중화행정기관의 장이나 이런 사람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소재자 행정법원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할 법원의 이송 이건 뭐냐면 국민이 관할권 없는 법원 서울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에 취소소통 제기했어 그럼 대전지방법원은 관할권은 서울시장이 소재하는 소재자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한테 있지 우리 법원한테는 여기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하는 게 원칙이지만 각하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이란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이 관할권 있는 서울지방법원으로 소송을 넘깁니다 우리가 그걸 이송이라고 해요 관할권 없는 법원이 자기한테 제기한 소송을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넘기는 것 이걸 이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송을 해요 그래서 볼게요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암을 인정할 때는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수동을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 뭐냐면 당연히 취소소통을 1심은 행정법원에 제기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취소소통을 대법원을 1심으로 해서 제기했다 그럼 대법원은 신급관할 위반으로 각할 게 아니라 관할권 있는 법원에 관할권 있는 서울행정법원이라면 서울행정법원에 이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기한 경우도 법원은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관련 정보수동 이송병합은 지금 볼 필요 없고요 358페이지 취소소통의 수동물 처분의 입업성 1반 이거는 이미 했고 취소소통의 수동요건 수동요건은 항상 수동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이미 앞에서 썼습니다만 수동요건은 모든 수동요건이 판단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정결시 소재기 당시에 수동요건 미비했더라도 사실심 1심이나 2심 변론 정결시까지 수동요건 갖추면 법원은 본안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판단 방법 수동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 직권조사사 원필고가 자백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수동요건을 미비했다 그럼 법원은 각하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백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수동요건은 수동요건은 항상 사실심 변론 정결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충족 여부를 그리고 판단 방법은 원필고의 주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수동요건을 미비했다 그럼 바로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볼게요 밑조친 것처럼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 원고적격이고 행정청을 피고로 피고적격 관할권이 있는 법원 관할권 일정한 형식 소장 이거는 큰 의미 없고 4번은 의미 없고 5번 일정한 기간 취소수통에는 재소기간이라는 수동요건이 있죠 6번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시판 거쳐야 하되 필요적 행정시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원적으로 행정시판을 거치는 게 취소수통의 수동요건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세금 공무원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은 행정시판 안 거치고 취소수통되기만 각하됩니다 7번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되고 처분 등이라는 대상력을 충족해야 되며 8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으로 취소 판결을 받으시되 협의의 소액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당사능력 제목 옆에다 이거는 행정시판 법의 규정은 없어요 행정시판 법의 당사능력이라는 수동요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시판 법을 보면 8조 2항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 조직법 민사시판 법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행정시판 법에는 당사자라는 게 원고와 피고니까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민사수동법이 준용돼서 민사수동법의 수동요건인 당사능력이 행정수동에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한고수동 당사다수 원고가 될 수 있는 능력 피고능력 그래서 한고수동의 원고능력은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람 자연인 법인 같은 권리임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 또는 비법인 법인은 아니지만 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 있어요 교회나 종중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나 권리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나 거의 사람과 비슷한 비법인 사단재단 교회나 종중 이 사람들한테만 한고수동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도룡용이 환경을 파괴하는 행정청의 어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이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치소수송 얘기했을 때 판례는 도룡용은 사람도 아니고 비법인 사단재단 교회 종중도 아님으로 치소수송을 제기할 원고로서의 능력이 없다 라고 해서 각하여버렸습니다 원고능력 결로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예외적으로 대법인 판례가 밀접환경 기관에게 사람이 아니고 비법인 사단재단도 아닌 행정기관에게 원고능력을 인정하긴 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판례를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판례가 왜냐하면 이게 어떤 판례였냐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관한테 어떤 조치요구라는 걸 했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불응하면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형벌을 부과받도록 되겠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장이 그 조치요구에 대해서 위원장이 사람이 아닌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동을 제기 못하게 하면 이 위법한 조치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수동 제기 못하니까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고 안 따르면 처벌되잖아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고능력과 원고적격 인정하겠다 사람이 아닌 기관한테도 국가기관한테도 아시겠죠 이런 판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마음에 안 드는 판례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당사수통의 원고나 피고는 피고능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만 인정됩니다 만약 당사수통에 피고에 대해서 당사수통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란 행정기관을 피고에서 당사수통을 얘기했다 법원은 피고능력금결로 각하합니다 아시겠죠 단지 한고수동의 피고적격과 피고능력에 대해서는 행수법 13조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뭐냐 사람이 아닌 처분행정청한테 한고수동의 피고능력과 피고적격을 인정합니다 물론 이때 처분행정청의 의미는 법에 의해 처분권한 부여받은 모든 자로 행정수통법상행정청을 의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359페이지 당사능력 원칙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진 자 사람은 당사능력을 갖는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교회나 종중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인 법인은 물론 비법인 사단재단은 당사수통의 원표고 및 한고수동의 원고가 될 수 있으나 당사능력이 없는 행정기관 등은 사람도 아니고 비법인 사단재단이 아니니깐 원적으로 당사수통의 원표 및 한고수동의 원고가 될 수 없다 국가기관 사람도 아니고 비법인 사단재단도 아닌 국가기관이 한고수동의 원고능력과 원고가 인정되는지 판례는 원칙대로 밑에 보시면 예비적 원고 충북대 총장의 손은 충북대 총장은 국립대학교거든요 국립대 총장은 국가라는 법인 밑에 있는 행정기관에 불과해 사람도 아니고 비법인 사단, 교회 종중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북대 총장의 손은 원고 충북대 총장이 원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충북대학교의 대표자 기관일 뿐 한고수동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능력이 없어 부저법하다 소득위가 부저법하다는 건 수동요건 미비했다 각하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충북대 총장 여러분 얘기했지만 대통령 문재인 했을 때 문재인은 자연인이지만 대통령 문재인 하면 뭐예요 대통령이라는 기관으로서 행동한 거니까 아시겠죠 만약 대통령 문재인이 수동지게 했다 그럼 법원은 원고능력결로 각하하는 게 원칙이에요 문재인이라는 자연인이 수동지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사람이니까 문재인은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거죠 원고능력과 아시겠죠 원고능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예외적인 판례가 지금 이 판례 기관에게 사람이 아닌 기관한테 원고적격이 인정하는 예외적 판례가 있는데 최근 판례는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로 부과하거나 형사처벌, 벌금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제조적 조치의 상대방의 행정기관 등이 기관수동이나 권한쟁이 심판을 통해 다툴 수 없는 경우에는 법치국과 원리에 비춰 한고수동의 원고로서의 당사능력 원고능력과 원고적격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됐고요 그럼 당사적격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단 원고적격 360페이지로 넘어오셔서 행정수동법규정 행수법 12조 1문은 취소수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취소수동을 제기할 자격이 있고 수송 제기한 원고한테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러면 수송 제기할 자격 원고적격이 없으니까 각하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행정수동법은 이러한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그 해석과 관련하여 궤력의 대립이 있다 특히 당의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자가 제기한 취소수동에 있어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법률상 이익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학사의 대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1, 2유형에서는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다툼이 별로 없어 왜? A한테 영업정기 6개월이 나왔어 그런데 A가 취소수동을 제기할 원고로서 자격이 없으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건 1800년대부터 원고적격 인정해왔어 B가 자기한테 의사면허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 거부점은 취소수동 얘기했을 때 의사면허 신청을 거부당한 이 사람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으면 누가 원고로 자격이 있겠어 당연히 1, 2유형에 있는 직접 당의 행정위의 상대방들한테는 당연히 원고로서의 자격이 인정돼요 단지 당의 행정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어느 범위까지 예를 들어서 A한테 환경오염수 설처가를 했는데 전문가 평가에 의하면 여기까지는 환경상 피해가 발생해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당의 처분에 대해 취소수동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어 그러나 이게 설처가에 의해서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은 여기 밖에 있는 제3자다 행정위의 상대방 얘도 아니고 얘도 제3자다 둘 다 상대방은 아니지 상대방은 A니까 그때도 얘는 뭐예요? 원고로서의 자격 인정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왜? 당의 행정위가 위법하다 한들 그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없잖아 우리가 법률상 이익이 다수가 팔았다는 건 권리인데 권리라는 게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잖아 권리가 인정되려면 뭐예요? 일단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권리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당의 오염 설처가로 인해서 침해받은 이익이 없어 여기까지만 환경상 피해로 인해서 이 사람이 환경 피해를 받는 건데 이익 짐해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소음 진동이 안 발생해 이 설처가로 인해서 그럼 침해받은 이익이 없으니까 그 이익이 없으니까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권리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됐고 판례만 볼게요 361페이지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가 했을 때 행정수통은 행정처분이 행정의 이익이 취소됨으로써 법률상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이익을 지닌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 관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법률상 보호의익서로 법률상의 이익을 권리 넓은 의미의 광의의 권리로 보는 법률상 보호의익서 그래서 법률상 보호의익서를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다가 광의의 권리 넓은 의미의 권리 광의의 권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판례는 그리고 당의 행정의의로 인해서 제3자가 침해받은 이익이 있고 그러한 이익이 당의 처분의 근거법규나 관련 법규라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가 인정된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거고 당의 행정의의로 소재기한 원고가 침해받은 이익이 아였거나 가자 이익이 있더라도 그 이익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면 원고적격은결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서 원고적격은결을 각하합니다 아시겠죠 법률의 범위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구체적인 이제 두민수동 인인수동인데 실제로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에 따라 판단하시면 돼 아 이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원고로서 자격을 인정해서 본안심리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까지 소송 제기할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쓸데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원고로서 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긴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볼게요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게 요즘에 주민수동이라는 게 뭐냐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는 수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옆에 핵폐기물 설치 허가가 미법하게 나왔어 그러면 그 설치 허가에서 핵폐기물 설치되면 당연히 뭐예요 주변 땅값 집값이 지금 10억짜리 집이 뭐예요 천만원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당연하지 핵폐기물 처리 시설 옆에 그러니까 월성 같은 데 있죠 원자력벌에서 설치된 지역 월성 주변은 땅값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상장을 초고를 할 정도 싸 실제로 방사는 노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시겠죠 월성이라는 데 여러분들이 가실 것 같아 가고 싶어 원자로 볼 수 있는데 체르노빌 이런 관광지로 하면 후쿠시마 후쿠오카가 아니라 후쿠시마 이런 데 가보고 싶으세요 안 가보고 싶단 말이에요 당연히 어떤 엄청난 땅값이 하락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또 볼게요 환경상 피해를 야기시키는 이런 오역을 이렇게 하실 때 인근 주민들이 소통을 제기하는 게 주민소통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핵폐기물 처리시설이든 아니면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걸 건축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건축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행정형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과 같이 환경상 피해를 야기시키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환경연양평가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먼저 환경전문 교수님들한테 이 회사가 연양평가 용역을 의뢰해요 보통 지금이라면 한 2, 3억 정도 제가 2000년대 초반 때 이거 할 때 저희가 물론 의뢰인한테 돈 받아서 했지만 교수님 한 분한테 당의 사업으로 주변이 어떻게 환경상 피해가 있지 연양평가 실질을 의뢰하는데 5천만 원이 들었으니까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면 주변 환경에 여러 교수님이 사용해야 되니까 5억 정도는 들 거예요 5억 정도 주 교수님들 환경전문 교수님들한테 맡겨 교수님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줍니다 이 회사한테 이 보고서를 보니까 당의 사업이 만약 추진되면 여기까지는 환경상 피해 소음이나 진동 미세먼지 이런 게 당의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여기까지는 발생한다 이건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 그러면 이 보고서를 국토통부 장관한테 당의 사업이 추진되면 이런 환경상 피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업계획 신청을 해 그럼 국토통부 장관이 당의 보고서에 적힌 대로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 달성되는 침해되는 환경상 피해와 어떤 달성된 사업을 추진함으로 달성되는 이익을 형량해서 이익이 더 크다 달성된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 소음이나 진동을 좀 덜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잘 보세요 이해 마시면 되는데 첫 번째 B는 이 환경상 피해가 발생하는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연인 C는 이 안에 있지만 법인이고 D는 이 밖에 있고 E는 밖에서 거주하는 데 이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F는 밖에서 거주하는 데 이 안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다음에 G는 잠깐 여행 왔어 아시겠죠 이랬을 때 바로 당의 행정의 의로 침해받은 법률상의 의리 권리가 있는 사람 원고적격 인정된 사람은 누구냐 원고적격 있는 사람은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 확실히 인정되는 건 B랑 E는 확실히 인정 왜냐하면 B는 당연히 당의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진동 미세먼지 같은 환경상 피해를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는 게 뭐예요 확실히 전문가도 이미 평가를 했잖아 침해받은 환경상 이익 침해받은 이익이 있고 그러한 이익이 환경연연평가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보호돼 왜 환경연연평가법이 이런 대규모 환경상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 환경연연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지지는 당의 사업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받는 B와 같은 사람의 이익을 보완치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가 있으니까 원고적격 인정돼 그리고 E도 당연히 인정되는 이유는 뭐냐 밖에 거주하니까 당의 사업으로 인해 침해받는 환경상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있죠 왜 농사를 지으려면 뭐예요 매일 와야 돼요 이 지역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밖에 거주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있을 때는 이 사업으로 소음진동이나 미세먼지라도 환경상 피해가 없다더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농사를 지은 사람은 이 지역에 매일 와야 돼 그럼 매일 미세먼지 마시고 소음진동을 느낄 수밖에 없어 침해받는 환경상 이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인정되죠 거기에 비해서 인정 안 되는 거 확실하게 C F G 일단 C는 뭐예요 법인 법인이 무슨 침해받는 이익이 있어요 환경은 자연인만 누릴 수 있는 이익이지 법인은 사람이긴 하더라도 자 미세먼지나 소음이나 진동이 증가된다고 해서 법인이 침해받는 이익이 있습니까 미세먼지 증가한다고 법인이 아 숨쉬기 힘들어 이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법인의 직원이라는 자연인한테 침해받는 이익이 있을 진정 법인 아니라는 사람한테 침해받는 이익이 없어요 안 돼 권리가 없어 F는 아니 무슨 건물소 밖에 거주면서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 건물이 미세먼지가 증가하거나 소음 진동 증가한다고 건물이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럴 리 없잖아 침해받는 이익이 없어 G는 여행 왔어? 집에 가 뭐 하는 짓이야 집에 가 여기 진짜 원고족도 인정받고 싶다 그럼 G는 뭐예요? 사실심 변론용 개시 전까지 뭐예요? 이쪽으로 이 안으로 이사오면 돼요 주소로 왜냐하면 수동욕구 충전 내부는 뭐예요? 소재기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용 개시도 이렇게 지금 하니 일시적으로 여행 왔어? 그럼 밖으로 나가면 되잖아 다른 데도 여행 가면 되지 꼭 여기 여행 와야 돼 성격 각진 사람 참 여러 사람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참 병신들 많아요 그런데 D는 이 중간인 게 그러니까 D는 생호라고 해야 돼요 옛날에는 판례가 환경연합병과 대장적 밖에 거주하는 이 D는 전문가들은 여기까지만 피해가 발생하니까 D는 당의 사업 계획 승인으로 침해받은 이익이 없어 그래서 원고족 겸갈로 무조건 각하했어요 그런데 판례는 최근에는 만약 D가 당의 사업으로 인해서 중대하고 수인할 수 없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걸 증거를 통해 증명, 입증하면 왜냐하면 전문가도 아무리 전문가도 모든 걸 다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가는 여기까지만 피해 발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D가 제출한 증거로 보면 당의 사업이 수진되면 D는 환경상 이익 침해를 중대한 이익을 침해받는 게 판사가 증명 100% 확신을 얻었어 그러면 침해받은 이익이 있으니까 원고족 겸갈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전문가는 잘 몰랐는데 이 공사로 진입하는 도로가 국도 이 하나밖에 없어 D가 바로 집 옆에서 덤프트럭 지나가면 200dB 정도의 소리가 매일 나 그러면 D 못 살아요 사실 아시겠죠 이런 경우 이걸 전문가가 잘 판가를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원고족 겸갈로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상식에 따라 판단하시면 돼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세히 법하고 판례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도시개혁법상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연탄공장에 대한 지역주민화 원고족 겸갈로 당연하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법에서는 주거지역 내 아파트 내에는 연탄공장 설치 허가하지 말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법하게 국가가 연탄공장 설치 허가를 아파트 내에 했어 그건 뭐예요 아파트 거주민들은 연탄공장이 설치되면 뭐예요 문을 못 열어놔 분진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침해받는 중대한 환경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원고족도 인정하죠 공소화장장 설치 생각해봐 자 여러분들 집 100미터 내에 공소화장장이 설치가 됐다고 생각해봐 집값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시체 냄새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못 살아요 쾌적하게 주거 환경 누릴 수 없어 침해받는 환경상 이익이 있어요 아시겠죠 시체 썩는 냄새 여러분들 맡아보신 적 없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검사 시절에 사람이 원인 없이 죽거나 죽은 원인이 애매할 때 정확히 살해당한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살해당하지 않고 그냥 자연사한 건지 헷갈릴 때는 검시를 신청을 해요 변사자 검시라고 해서 유가족들이 신청할 수 있거나 또는 검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검시를 경찰에 신청하든 누가 하든 법상으로 검사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국과수에서 하더라도 국과수에서 요청이 와요 검사님이 오셔야지 검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야 돼요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봐야 돼 그걸 의사들이 하는 그 시체들 이렇게 딱 하는 거 훼손하는 거 되게 많이 훼손돼요 그래서 검시는 웬만하면 진짜 원인이 죽었을 때는 심청 안 하는 게 좋고 그런데 거기서 좀 냄새 맡아봤는데 아우 끔찍합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집 옆에 100m 내에 원래 1km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는 1km 내에는 설치허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위반해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100m 내에 설치허가를 하는 거야 당연히 뭐예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수동적이기와 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동지 LPG 준우서 설치허가 선명기주 3페이지 인근 주민의 원고직도 인정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LPG 준우서 설치허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100m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럴까 LPG 준우서는요 아시는 바 같이 폭발하면은 100m 내에 있는 폭발력이 워낙 세니까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100m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당의 설치허가로 인해서 뭐예요 어떤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침해받은 이익이 있다고 그게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서 원고직도 인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5번은 됐고 상반된 판라가 있습니다 6번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판라하시면 되는데 문화재 문화재가 세상은 넓고 참 병신들 많아 참 여러 가지 얘기해 이건 A라는 사람인데 여기에 도로가 산책로가 있고 여기 큰 도로 밖으로 나왔을 때 큰 도로가 있는데 산책로 폐지를 했어 그래서 어떤 빌라를 짓게 돼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산책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침해받은 이익은 뭐야 산책할 수 있는 이익 또 산책을 하다가 문화재를 발견해서 표창받을 이익 같은 건데 이것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겠냐고 문화재 관리법이 국민들이 산책하다가 문화재를 발견했을 때 그 문화재 청장으로 표창받을 이익을 권리로 인정하겠어 미친놈 아니야 이런 놈들은 이걸 대부분까지 갖다 하는 게 참 세상은 없고 병신들 많고 단지 판례는 이거는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상식에 따라 판단하시면 돼 이렇게 집이 있는데 도로 폐지에서 집 집게 때 도로 폐지의 행정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올드보이 이래 왜 문 열면 벽이야 밖으로 못 나와 이런 사람들이 침해받은 이익은 뭐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잖아 거주 이전의 자유로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원고적이 인정해요 이해되시겠죠 같은 도로 폐지를 하더라도 다른 도로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도로로 나오고 이 도로 폐지 된다고 다른 도로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고로서의 자격이 인정될 이유가 없죠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통제 못하게 하면 각하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못 나와 올드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고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환경연연평가 이걸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환경연연평가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민에게 원고적이 인정한 판례 밑으로 신고 볼게요 따라서 환경연연평가에서 정한 대상 지역 환경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당의 사업으로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으리라 사실상 추정됩니다 단지 그에 비해 환경연연평가 법에서 정한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당의 사업으로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아서 추정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거 그러나 최근 판례는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당의 사업 계획 승인 처분으로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 입증함으로써 그러한 입증하면 그러한 이익은 연연평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관리로써 원고적이 인정한다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죠 자 됐고요 나머지 똑같은 읽어보시면 읽어볼 필요도 없고 오른쪽으로 오시면 동그라미 11번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연양권 대상 지역 내의 주민을 비롯하여 그 연양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원고적이 인정되나 단지 그 연양권 내에 건물 토지를 소유하거나 F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데 그친 사람 바로 G 바로 일시적으로 여행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좀 시간 됐으니까 10분도 쉰 다음에 진도 나와도록 할게요 10분 마시겠습니다